안녕하세요 코스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100을 잡는 방법, 100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을 한번 멋지게 잡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은 단수를 쳐내야 되겠죠? 단수치면 100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급소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급소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가 급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났을 때 이을 수는 없습니다. 양단수가 돼가지고 안되겠죠? 이쪽을 단수치면 이게 따라 나오기 때문에 감축같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 둘 곳이 없는데요? 이거 따서 될 일이 아니죠? 네 이렇게 단수치고 이을 때 여기 붙이는 수 아주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죠? 이 두 수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100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